어제 테일러를 너무 많이 잡다가 테일러가 너무 지겨워서요 그림 채비로 바꿔서 사이즈 너무 크다 거의 40cm 옆으로 좀 이렇게 옆모습 아니 그 말고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우와 네 잘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걸로 뭐 할 건가요? 네 지금 매우탕을 끓일 거예요 이게 부린이 도미라고요 도미 네 원래 도미들은 해 써먹고 뼈로 매우탕을 끓이는 건데 우리는 회를 안 먹으니까 안 먹는 건 아니고 별로 안 자니까 근데 이거 피 다 빼서 온 거예요? 피 내가 다 뺐어요 거기서? 현장에서 뺐어요 아 진짜? 그러면은 그거 저기 해 먹어도 된데요? 먹어도 됩니다 그럼 회 좀 먹고 계속 먹을까요? 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디서 잡은 거예요? 시드니에 있는 건가요? 네 눈두빛이 건너가는 반이 있어요 둘이 무슨 만담하는 것 같아 네 그러면은 옮겨가지고 만담하는 것 같아 시드니 왓슨즈베이 그러면 어제 잡은 거는 테일러 30마리 잡았다고요? 테일러 30마리 잡았어요 우와 근데 그거 보여줘야죠 냉동실에 다 넣어놨는데 냉동실에 다 넣어놨어?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테일러 10마리 잡을까요? rement 뚱봄